본투데이 아이루 제품의 갤럭시 S3 LTE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잠근 잔치는 자석으로 있습니다. 제품 안쪽에는 카드 2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. 안쪽에는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구요. 통화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자석을 뒤쪽에다 부착을 하셔서 이런식으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의 기능에는 핸드폰을 거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. 원하시는 각도로 거취를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품 원단은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원단으로서 피부에 주로 닿는 섬유와 동일한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이캐로 묻혔 계란을 한편에서 풍경은 G- ו cu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